따뜻한 봄의 소리로 가득한 4월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승스트림 시작합니다. 그린대학에서 봄소풍을 떠납니다. 이번 소풍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엘린파크로 갈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사무처에서 신청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온가족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참여하는 행복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온가족 체육대회로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와 권면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서울 동남도의 정기회가 열립니다. 이번 노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